안녕하세요. 76페이지입니다. 이 광희는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 두 가지가 나와있죠.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입니다. 일단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행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사망한 것으로 되는데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0.0.0001초라도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먼저 죽어내지는. 그래서 우리 민법은 30조를 두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윤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겠죠. 따라서 아버지 아들은 하나 둘 셋 짠하고 동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요. 따라서 두 사람에게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고요. 갑과 을 사이에 병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 갑에게 정이라는 부모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과 병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돌아가시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먼저 돌아가시고 병이 0.0001초 있다가 병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갑이 죽을 당시에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 비속해서 을과 병이 일단 갑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고요. 또 병이 돌아가시는 순간 병의 재산이 을에게 상속이 되니까 갑의 재산은 배우자인 을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역으로 병이 먼저 죽고 나중에 갑이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갑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갑의 재산은 을과 정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비율은 1.5대 1이니까 을이 많긴 하지만 정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먼저 죽었느냐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아들 재산 중에 일부라도 상속받는 경우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우리 민법 30조가 동시에 사망하고 추종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과 병은 함께 짠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추종을 해요. 따라서 갑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병, 자식이 없는 것으로 추종을 하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을과 정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취지가 제30조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인정사망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분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정사망 처리가 되면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추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추종이 됩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기 풀어볼까요?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2번. 1번.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언제요? 실종기간이 만료됐을 때. 따라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실종선고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상속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2번.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면 이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돼 있어요. 그래도 실종선고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되는 제도니까요. 다만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죠. 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선임결정의 취소 사유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선임결정이 취소가 돼야 이 사람 임무가 종료가 되는 것이지 사망이 확인되는 순간 이 사람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임결정에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법인으로 갑니다. 자 일단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인간 이런 의미거든요. 법이 인정하는 인격체 이런 말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죠. 자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 사단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입니다.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고요. 영리법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수익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법인이 번 수익을 구성원이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 법인이 번 그 수익을 구성원이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재단법인이 번 수익을 찾아갈 구성원이 없는 것이니까 항상 뭘 수밖에 없어요.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을 특별히 우리가 회사라고 하고요. 이건 우리가 상법에서 규율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은 뭐죠? 이거죠. 사단법인에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은 우리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은 회사라고 해서 회사법, 상법에서 규율하게 되고요.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단과 조합의 구별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법인 아닌 사단을 할 때 설명해 드릴 거고 2번 법인의 본질에 가지고 법인 의제설이라는 것도 있고 우측에 법인 부인론이라는 것도 있고 3번 법인 실제설이라는 것도 있고 4번 법인 본질론에 대한 학설의 구체적 차이점이 나오죠.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법인에 대해서 규중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반대는 법인 실제설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는 이론 중인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되. 흥의 쓰지 마시고 그냥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법인의 확립되는 과정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을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법인격 부인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론으로서 법인 행위를 형해론의 이권, 여권이죠. 이 형해라는 말은 뭐냐면 뼈만 남긴다. 실제는 다 빼면 없고 뼈만 남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고요. 법인도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법인이 갑이라는 이사를 통해서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고 법인도 사람이니까 대출을 받은 것은 법인인지 갑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될 존재도 법인인 것이지 갑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갑 등 이런 사람들이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이름으로 이빠이 대출 받고 이빠이 투자 받고 지가 실컷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서는 법인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발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형해론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배우자, 배우자가 아니라 배후자입니다.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제도를 악용을 해서 법인격을 남용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법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왕 법인의 설립이 나와요. 1번,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서 첫째, 특허주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별법이죠. 법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용어를 특허주의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나오죠. 자,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은 한국은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걸 우리가 특허주의라고 합니다. 2번, 허가주의와 인가주의가 있죠. 자, 이런 겁니다.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이네요. 허가는 뭐냐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허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자유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우리가 허가주의라고 하고요. 인가주의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주무관청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주무관청에게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요. 허가주의입니다. 허가주의.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하고 학교를 좀 구분해 볼게요. 학원은요. 인가주의고요. 학교는 비영리법이니까 허가주의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학원을 하고 싶어요. 학원하고 싶어서 법에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교육청에 가서 학원 운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교육청은 저에게 학원인가를 해줘야 돼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당신에게는 못해주겠습니다. 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운영하려고 해요. 학교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모든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당신은 교육자적 자질이 문제되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자유재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병원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뭐인 거죠? 허가주의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주무관청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자유재량권이 주여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준책주의죠. 준책주의라는 것은 그냥 법적 요건만 충족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그냥 설립할 수 있는 게 뭐죠? 준책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가주의는 법적 요건으로 충족했더라도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고 법적 요건만 충족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는 경우가 준책주의인데 상법의 규질을 받는 영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준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을 공부할 건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설립인 거죠. 자 1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자 여기서 생각해보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리냐 비영리냐 문제는 돈을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다. 따라서 영리 아닌 사업을 한다면 구성원이 찾아갈 수 없다면 꼭 모일 필요는 없어요. 공익을 위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지는 않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설립행위는 결국 뭐냐면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설립행위거든요. 근데 보시면 40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 한다죠.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 소재지 4호 자산에 관한 규정 5호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목적도 정해지고 명칭도 정해지고 사무소 소재지도 정해지고 또 자산에 관한 것도 정해지고 이사를 어떻게 인명을 면직할지가 정해진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가 뭐인 거예요? 설립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1호부터 5호까지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된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6호와 7호는 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특히 6호 보시면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죠. 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결 인정한 것이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은 그 구성원이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사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닌 거죠. 7호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도 재단법인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설립행위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2번 이것이 어떤 법률행위냐에 대해서 합동행위설과 계약설이 있는데 통설은 합동행위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설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로 이해하고 이건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을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을 해가지고 자치법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과 비유할 것은 우리가 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약관의 동의함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관은 자치법규로 이해를 해요. 이에 반해서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이라도 따라서 정관이 자치법규라는 말은 그 구속원들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구속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정관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가입하는 구속원들에게도 당연히 뭐가요?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죠. 왜 이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치법규니까요. 이에 반해서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관에다가 동의함이라고 클릭을 해야 비로소 뭐예요? 여러분에게 구속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새로 가입한 구속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판례도 같은 시위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출연을 위해서 재산의 출연과 정관 작성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재단법인이란 것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재단법인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되는 거고요. 넘겨보신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질을 해가지고 통솔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였죠?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해요. 왜 이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단의 2번 3번 재산의 출연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증여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하단의 4번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단의 귀속시키기 해가지고 48조가 나오고 있고 우측에 보시면 문제의 소재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자꾸 지금 제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일단 입문가정을 통해서 법률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의 설명을 드리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민법 제186조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이 때문에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 48조는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교재 우측에 48조 1항을 볼게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란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죠. 그러면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라면 그 부동산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이 법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예요. 이왕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사망한 때죠. 유언자가 사망한 때 다시 말하면 출연자가 사망한 때 법인에게 기속한 곳을 본다라는 말은 출연자가 사망하는 순간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적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48조에 따른다면 이전 등기 하지 않아도 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설립 등기를 한 때거나 아니면 사망한 때 출연자가 자 그러면 문제는 186조에 따른다면 법인은 재단 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48조에 따른다면 이전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규정이 모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만 기억하면 돼요. 자 판례 입장에서 대내 대외관계 분리설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렇게 우리 판례를 얘기합니다. 자 갑이라는 분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일단 48조에 따라서 K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지 않더라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 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라면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또 유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갑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전 등기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갑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의 유가족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먹었다면 케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대내적으로는 재단법인에게 이미 소유권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하고 있는 갑의 소유라는 거죠. 대내대외 관계 분리설에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3번 주무관층이 허가를 얻을 것 비영리법인은 무슨 주의죠? 허가주의 허가주의기 때문에 비영리사단법인이든 비영리재단법인이든 허가를 얻어야 설립될 수가 있고요. 4번 설립등기를 할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은 설립등기를 한 때예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때는 설립등기한 때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확인하길 풀어볼게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주의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뒤에서 나올 겁니다. 2번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재삼자에 대한 관계 소유권을 지식을 한다. 등기를 해야 재삼자에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태양할 수 있다. 이분도 맞는 지문이죠. 3번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예만을 재단법인에게 기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부하는 부과를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 아름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X인 거죠. 이건 일종의 명예신탁이죠. 지금 이 3번 지문에 따른다면 이 재단법인은 실질적으로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재단법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 3번이 틀린 질문인 거죠. 4번,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뒤에서 나올 내용이네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법인의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